한국 경제와 증시에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3월의 1차 팬데믹, 8월 2차 팬데믹에 이어서 이제는 3차 팬데믹 우려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도 내일이죠.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한국인 증시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이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공백기간이죠, 지금. 하나는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 결과 90% 이상은 백신이 개발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형까지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 걸릴 거로 보기 때문에 과도기정 상황입니다. 항상 기대와 우려가 될 때는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꼴로, 특히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안 좋은 모습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지난 주말 CNN이든가 이런 방송을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위험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만 명, 육박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14세기 흑사병보다도 더 심한 바이러스 질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온 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경제를 봉쇄하는 이 지역이 날이 가면 갈수록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상징의 의미의 뉴욕에 이어서 미네스타라든가 이런 지역의 경제 재봉사에 대한 우려가, 재봉사 움직임이 확산되다 보니까 결과대로 사실 주간 실업 청구 건설에서 그에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블 이징 경기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 문제는 통치형에게 속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비상 국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최고 통치권자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하나의 또 하나의 공백 기간은 권력 교책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출 의원 바이든 당선이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사실 코로나 방지든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실 아까 몽리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민우신 재무장관이 페드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단하려는 이런 몽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재무장관 민우신의 이렇게 몽리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정권 이항기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2차 팬데믹의 우려 이런 것에 대한 사실상 정부 차원의 이렇게 공백이 없다 보니까 증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전에서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USA에서 합중국 형태지만 이미 대선 이전에 이 표현도 처음으로 제시해서 시청자로 봤는데 눈길이 가긴 했습니다는 지금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에 나타나는 걸 보면 트럼프 국가와 바이든 국가로 완전히 분리됐다 하는 이런 평가가 정치학자라든가 그다음에 시장경제의 주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합중국의 운명은 사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경제혼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측면에 근본적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사회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주가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한 가지 아까 그 민우신의 페드에 대해서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이렇게 지원해달라, 중단해달라 하는 프로그램은 페드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앞서 그 해설원 사람이 이게 미국의 재무부의 압력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페드는 정치적 중요성을 잘 지키고 대선 이후에도 지금의 페드 내에 이렇게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트럼프 퀴즈가 많긴 하지만 트럼프 퀴즈들이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얼만큼 협조하느냐 이 여부는 그렇게 당초 우려와 달리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민우신의 몽리는 사실 페드 입장에서 관철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내년 1분기에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차 팬데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죠. 더더구나 사실은 20만 명 육박하기 전에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그라든가 모건센 같은 3대 글로벌 인베스턴클의 내년에 증시 전망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나왔죠. 상당히 낙관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기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관론이 팽배하거든요. 그러면 3대 글로벌 인베스턴클의 낙관론 속에 실제로 펀드멘턴은 상당히 비관론이 되니까 이 측면에서 투자자의 혼란이 굉장히 크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미국이 4분기 이후 또 특히 내년에 1분기에 경기적 측면에서 이렇게 대두나 우려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성장률의 통계 방식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33.1%로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일부 그 증권사의 페이퍼들이 본격적인 경기 반등이다 해서 사실 이렇게 증시의 희망적인 구조로 이렇게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방식이 2분기 정도 이렇게 추세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기재 효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착시 현상 나쁠 때는 더 나빠지고 그다음에 높을 때는 더 높게 보는 이러한 소위 경기 수능성 문제 프로사이클리스어티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높을 땐 더 높게 보고 낮을 땐 더 낮게 보는 이런 경기 수능성 문제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기 가지고는 우리 경기를 판단하지 말자 하는 입장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이 얘기는 2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31.4%니까 3분기의 33.1% 대들에도 사실은 2분기는 1분기의 높은 시점에서 마이너스 31.8%로 빠진 거고 그다음에 3분기의 33.1%는 2분기의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높게 되거든요. 그러면 33.1% 되는 상태에서 1분기의 모습에 비해서는 어쨌든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3.1% 가지고 미국 경기학 본격적으로 경기학 회복된다 하는 이런 페이퍼들이 이것도 국내 최대 증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기술적 차트만 가지고 이런 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으로 경기를 낙관적으로 봤는데 지금 2차 팬데믹에 우려가 되면서 바로 뭐냐 오늘도 이제 아까 JP 모건이 1분기의 성장률이 1%까지 빠진다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지금 4분기에는 기조효과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정상화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성장률을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측면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2차 팬데믹에 우려가 되니까 2차 팬데믹에 대한 방어 실패 이건 뭐 기정사실패가 되는 거죠. 내년 1월 20일까지는 또 바이든이 이렇게 고기 가지는 권력 공백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미 국민들의 지원금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은 지금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에 오락가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GDP 대비해서 72%가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측면에서 있는 사람들은 와이븐에 시 소비 성향이 낮기 때문에 사실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화위 계층들의 소비가 맞춰지느냐는 측면인데요. 고용시장에서는 영구적 실업자에서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완전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확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DP의 72% 차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33%대까지 가는 3분기 성장률이 내년에 곧바로 1분기에는 1%대 아니면 JP Morgan은 미국 경제 성장에 의해서 보통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보수적 기관에 있어서 미국 밖의 기관들은 역성장, 마이너스를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차 팬데믹에서 경기 재눈화가 되는 거죠. 재눈화가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폭주열차,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지배하는다든가 그다음에 페드 입장에서 이렇게 금융 완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의 엊그제까지 3대 평가 기관들이 아주 주가가 낙관적인 서각 속에 지난 주말을 기회에서 이렇게 경기 비관론이 되더라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 투자가들이 콘타악한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일단 3대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K-방역이다, 방역 선진국이다 라고 칭송을 받았던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하루 3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2차 팬데믹 우려인데 한국은 3차 팬데믹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달 광복절 때계에서 사실상 우리가 팬데믹 수가 확실히 증가했기 때문에 롯데이를 기점으로 한다면 3차 팬데믹 우려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1차 팬데믹은 3월경이죠. 이때에 2월 증수부터 한 달간 3월달이 주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한 달 동안 6,600명이 나왔습니다. 2차 팬데믹은 아시겠지만 8.15 광복절 특절에 지금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확진자수로 보면 5,600명 정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는 사실 8월 15일에 2차 팬데믹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계속해서 증시는 1차 팬데믹에 대한 1차 렐리, 2차 팬데믹에 나타나는 것을 증시를 2차 렐리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복절 2차 팬데믹은 현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아심을 풀끼는 것이 증시적 측면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로 보면 1차 팬데믹 3월, 2차 팬데믹 8월에서 증시적 측면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1차 렐리라고 본다면 1차 렐리 기간에 코스피는 3월 19일에 1457에서 지금 2553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3월 15일 428에서 10월 27일 870일인데요. 이게 미 대선까지 이렇게 본다면 사실 어쩌거나 상승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습. 지금 이제 52지 그룹을 고르고 있는데요. 저 그래프 모습 보면 1457에서 2553까지 수직으로 거의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11월 17일 이후에 3차 팬데믹이 고려되는데요. 저녁과 말씀대로 지금 5일 연속 300명 이상이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명을 예를 보면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면 300명 9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1차 2차 팬데믹과 확진자 수에서 거의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죠. 두 번째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1차 팬데믹은 이렇게 신천지에서 몰려 있습니다. 방역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 2차 팬데믹은 8위로 광복절에 특성 나오는 이렇게 뭐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보기도 싫습니다는 우선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3차 팬데믹은 지금 N차 4차에서 생활 속에 코로나가 증간된다는 의미. 방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방역의 경험을 갖고는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지금 17일 이후에 나타난 3천 명은 300명은 20일 곱포면 30일 곱포면 9천 명이다.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방역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수석권에 거리두기를 해서 24일 0시를 기회에서 2단계로 격상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해외 시각에서 보면 2단계는 너무 낮다 하는 이런 쪽의 바이오스 관련된 아주 전문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문제와 그 다음에 방역 선진국이라고 해서 너무 공치세했던 측면 이런 것을 겸환해서 단계별 격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아까워하게 되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 2차 랠리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확진자 수가 1차 2차보다 많고 질적인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2차 랠리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이렇게 지난 주가가 올라가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모든 증시 포럼을 통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던 시각에서 사실 미국도 낙관적 시각에서 경기는 좀 안 좋은 측면. 그 다음에 우리도 낙관적 시각에서 사실 3차 팬데믹에 대한 것은 1차 2차보다 훈련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측면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국내 증권사의 낙관적 시각대로 증시가 2차 랠리 국면이 지속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 1차 2차와는 약간 결이 다른 3차 팬데믹이 확산되는 와중에 우리 증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에 2차 랠리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향방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1차 랠리 때 이렇게 증시를 이끌었던 측면을 보면 일단 동학개미.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보면 사실 한국은행이 아니라 계획재정부를 중개해서 방역 지원금을 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1차 랠리 기간에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팔았죠. 저수치대로. 그러면 지금 3차 팬데믹이 될 때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동학개미들의 힘은 그렇게 1차 랠리 때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닷금이 다시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1차 랠리에 약 30조 원 이렇게 순매수했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좀 약화되지 않을겠냐. 그러면 한국 정부의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책 문제는 러닝 바이 학습 경험 효과가 있지는 하지만 지금 2차 랠리 때문에 1차 랠리 때 쓸 것을 거의 다 모든 것을 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계획재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고론수록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 대선 이후의 증시적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2차 랠리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1차 랠리에 비해서 2차 랠리의 새로운 증시 상승 여력으로 가세됐던 새로운 요인은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의 2차 랠리를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미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12거래 연속 5조 7천억이 순배서 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의 유입 속도는 지난 17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2차 팬데믹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이렇게 증가하면서 유입 속도가 상당히 둘러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관해서 얘기하면 미 대선 이후에 11월 5일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외국인의 순배서 규모는 한국 증시 역사상 개방 역사상 가장 높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이렇게 주목해서 볼 것은 300명 이상 한국의 확진자 수가 나왔을 때 외국인의 유입 속도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한국 증시의 3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한 시청자분도 상당히 상당히 이렇게 퀘션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차 팬데믹 우려 속에서 외국인 자금이 과연 한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 여부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에 자금이 왜 들어왔는지를 알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 대선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전에는 외국인이 25조 매도하다가 왜 이렇게 12월에 연속 5조 7천억을 들어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은요 항상 뭐냐 신흥국은 한국을 사는 겁니다. 한국은 인도를 사는 겁니다. 베트남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펀드멘탈 측면을 감안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살 때 한국의 개선 요인이 이렇게 없었던 1차에서는 돈의 힘에서 동학계에 비해서 주도가 됐죠. 외국인들은 한국을 살 만한 이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25조 매도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미 대선 계획을 위해서 사실상 왜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매수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한국을 산다는 입장에서는 펀드멘탈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공개력에도 같은 시점에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당선과 함께 트럼프의 보호주의, 이기주의에서 다자채널로 복귀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자채널로 복귀하면 결국 수출지향적 국가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과 베트남과 인도 같은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문제죠. 코로나 백신 문제는 백신이 개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이렇게 제한했던 것을 이렇게 연결해준다. 그러면 상품도 연결해준다. 세계의 교육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맞지 않게 되냐 하는 이 측면이 한국의 자금을 들어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을 산다는 입장이 어떤 건가를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5일 이후에 10일 거래를 연속하면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얘기했던 무슨 업종, 무슨 업종에서 이름도 듣지 못한 업종들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안 들어오지 않죠.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5조, 7천 업종에서 한 2조, 4천, 5천까지 매입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바이로시스 그리고 삼성SDI 같은 거 이런 쪽의 업종이 한결 대표 업종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 나를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 요인과 함께 한국의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이 사실상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해 펀더멘탈이 개선되면 환율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미국 측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더더구나 바이든은 시장에 맡겨주는 달러 약세 정책을 채울 거로 보이기 때문에 원화 절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올 때 그만큼 한국에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환차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3차 팬데믹과 함께 한국 정시에 버튼 명령을 하느냐 하는 측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외국인의 메시지인데요. 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 앞으로 외국인이 지금까지 들어온 데 있어서는 펀더멘탈에 대한 기세 그리고 환차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의 환율 수준을 보면 환차액이 원 따라서는 더 떨어져서 환차액이 더 기대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요인만 보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것을 토대로 외국인 자금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 본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3차 팬데믹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모습이 좀 이렇게 해외 시각이 다소나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1차, 2차 팬데믹을 극복했을 때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 시각에서 3차 팬데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 원로 보면 1차, 2차 팬데믹보다 이게 이런 속도가 된다면 9천명, 1만 명 정도에 해당되고 우리 국민이 총 5천만 명이 되니까 미국과 이렇게 비교해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신천지, 파리오, 광복절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실 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의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국가의 방역준침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활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계획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바칠 수가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 해외에서 보면 한국의 지금 노출세에 있어서는 재원적인 측면이라든가 지금 한국도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이렇게 계기로 해서 지금 뭐냐, 하루가 다르게 지금 국회에서 보여주는 여야 간의 갈등 그다음에 사실은 같은 이렇게 법률이라는 데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모호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시각은 상당히 흐트리고 있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그래서 3차 팬데믹 우리와 함께 한국 경제는 3분기 성장이 좋았죠. 당체보다 좋았죠. 2분기 떨어지고 3분기 성장이 떨어졌죠.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한국 경제가 4, 4분기 이후에 경기가 도내되지 않겠냐 W자형.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성장이 좋다 해도 4분기에 떨어지면 이게 고착화될 것이다 는 일자형 시각으로 이렇게 비관론 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현 정부의 그 이렇게 경기를 보는 시각은 어떠냐 하면 네. 우리도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 우리도 전분기 대비 방식입니다. 전분기 대비는 2분기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3분기에는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3분기 성장률이 당첨보다 좋게 나와서 경제 시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냐는 이런 쪽에 낙관론을 지어해서 해외 시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 백신이 상위화되기 이전까지는 결국 3차 팬데믹이 한국 이렇게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에 가장 그렇게 관건이 될 거로 이게 보이는데요. 역시 통합이죠. 3차 팬데믹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진압하느냐 하는 이 측면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3차 팬데믹도 이렇게 진압이 된다 하면 다시 한 번 방역 선진국으로서 재평가 받으면서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의 비관론이 사절이 꺼리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는 또 이렇게 선거가 있으면서도 국민의 자발적 협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체제에 대한 현 체제에 대한 어떤 반신반의 속에 상태 이렇게 국가의 방역 실적도 잘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지키는 상태에서 그런 쪽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방역 선진국의 1차 2차 때 이렇게 평가받는 부분이 추락과 함께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한국 정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3차 팬데믹을 방전원과 함께 경기 낙관론을 취했는데 갑작스레 재봉사하면 경기가 돌아다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낙관론을 취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이어로틱화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3차 팬데믹과 함께 경제 재봉사 간에 어떻게 보면 캄브레이션 최적의 조합점을 선택해야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이자 가장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데에는 환차익 영향도 있다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앞으로 1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1차 2차 할 때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죠.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펀드멘터리 기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1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측 요인에 의해서 위기처에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측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때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당도 제한되고 상품의 이당도 제한되고 그다음에 자본의 이당도 제한됩니다. 많은 이렇게 금융사 CEO들께서는 사실 어려워지면 안전통화가 사실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전통화 가면 따라가 강세 되지 않느냐 1달러 환율이 3등 할 때 1,480원 해서 1,300원 넘는 게 아니라 일부 CEO 회장께서는 1,500원까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과거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이건 돈의 흐름이 전연되지 않습니까? 인슬레이션 전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피해직이 미국이죠. 거기 돈 많이 풀어.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방역선진국은 한국이죠. 피해 적어. 그러면 돈 많이 푼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죠. 안 들어오죠. 그러면 돈 많이 푼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돈 많이 푼 자금이 미국 달러 가치는 약세가 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 요인해서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자 1차 렐리 때는 원달러 환율이 미국 측과 코로나의 특성 때문에 사실 천이백팔십 원에서 천이백사십 원 미 대선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2차 렐리가 시작됐던 미 대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의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 때문에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자 천 백사십 원에서 지금 천 백십 칠 원 내지는 천 백권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펀더멘탈에 감안한다는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계 경기 문제가 공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환율의 하락 속도가 미 대선이 빠르다 원화 절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는 측면에서 홍강기 부총리를 불렀다 해서 김용공 기획부 차관과 함께 사실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구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천 백권의 일비에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체리피킹 차원에서 은행 피비들이 다시 달러 사주는 이 모습과 함께 달러 예금 잔고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사실상 원달러율이 지금 천 백십 칠 원 정도에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에 계속된 환차익에 대해서 외국 자본을 들여보는데요. 사실상 뭐냐. 환율의 하락 속도가 우리 정부에서 딱 이렇게 구두 개입해서 환율의 하락 속도가 이렇게 돌아다다 보니까 환차익 측면에서는 지금 많이 돌아다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달러율 적정 수준에 대해서 미 정부는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10월 15일 날 올해 이 하반기에 미 정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대선 과장이 뭘 발표했죠.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와 바이든 단성자 간의 갈등 문제를 볼 때는 올해 내년 1월 20일까지는 이렇게 사실상 미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하는 시점이면 1월 20일 넘어서 연두교서하고 각 부처의 인수 기회가 뒤늦게 이렇게 본다면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할 만한 이렇게 작년처럼 1월 15일에 발표할 만한 입장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넘겨뛰고 내년 4월 15일 날 통합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 재무부의 환기에 대한 적정 환율 수준은 1,15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원달 한율이 1,110원이니까 사실상 한국에 자금을 부어놓는다 하더라도 환차익이 기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외국인 자금이 3차 팬데믹 우리와 함께 한국에 증시해서 계속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물론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그런데 유입 속도가 상당히 돌아대다 보면 3차 팬데믹에 대한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과 외국 자본 유입 속도가 내리시 펀더멘탈 측면 그다음에 환차익 측면에서 자꾸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경합 정도로 본다면 자꾸 유익 속도는 둔화가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항상 맞습니다. 바이든의 다자 채널의 복귀 효과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효과는 지금 당장 차지하는 건 아니죠. 누드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균형 상황에서는 너무 주가를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경기를 어떻게 부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높을 텐데요. 현 정부가 경기 대책으로 내온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오가고 있습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3자 팬데믹 이렇게 됐을 때 한국 정부의 모습은 1차 때 2차 때보다는 굉장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는 경기 대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다른 문제로 이 문제가 이렇게 최대한 다른 문제로 사실상 방송에 이렇게 얼굴을 비추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뉴딜 정책, 지난번에 왔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3차 팬데믹의 문제를 경기 대책적인 측면에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뉴딜 정책이라는 큰 그림이 그리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추경 편성해서 단기적으로 경기 대책을 하기에는 좀 어색한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뉴딜 정책, 이 맥락으로 3차 팬데믹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상 1차, 2차 때는 증세에 의해서 정부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국낭 극복, 증거원금이니 모두의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모두가 증세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중화위 계층들은 뭐냐, 지금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우리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부동산 억제라는 특산 목적을 위해서 너무 증세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과도하게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경기를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자 고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미국도 지금 금리가 탁 튑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적자 고치의 반영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탁 튑니다. 미국의 10년 맞게 금리가 0.6에서 지금 0.91%까지 팍 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재정국체가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정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시장 금리가 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적자 고치를 반영해서 종건물의 지출을 증대시킨다고 해도 금리가 뛰면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해서는 이러한 클라우딩 이펙트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 이제 오늘부터 정부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뭐 거기에 거기에 그 이전까지 그 재산세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종불세까지 나오니까 사실 뭐 더 부담스럽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 아파트는 필요 없다 하는데 본인들은 10명 중에 9명 다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다음 보니까 국민과 합 속에 국민의 속에서 좀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당신들은 뭐냐 갈라포가 사는 것처럼 나는 아니고 당신네들만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증세가 똑같은 증세였다 하더라도 굉장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같은 대통령 통수권자가 이렇게 사실 임명시켰는데 법무부 장관 모으고 검찰총장 모으고 이게 어떻게 이런 사태가 나타났냐. 외국에서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인사통역.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서로가 이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역할을 안 합니까. 한국은행은 역할을 안 합니까. 왜 한음법 개정에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고 앞으로 물가가 개성돼 앉아 있습니다. 왜 물가가 안정돼 있는. 노력을 안 하지 않은 물가가 안정된 걸 왜 안정된다고 하고 왜 고용 창출이든가. 고용 창출이든가 경기적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창출 문제를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을 왜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 코로나 1차, 2차 대책에 한국은행이 전국 각국은행 중에서 가장 보이속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은행이 3차 팬데믹과 함께 한국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페드 역할이 중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3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을 넘어서면서 3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증시를 뒷받침해줬었는데 과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진단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